노인 인구 14%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시대 경상남도가 노인 맞춤형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홀로 어르신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같이 가보시죠. 서민복지 7대 시책 확대로 경상남도는 복지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란 바로 저소득층 홀로 계시는 노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빨래를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버스가 어르신들의 빨래를 책임져줄 이동식 세탁차량 경남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홀몸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연중 무료로 세탁물을 수거, 세탁, 건조 후 배달해 드리는데요. 경상남도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은 경남광역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홀로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하기 힘든 이불 등 대형 빨래를 수거해서 세탁하여 배달해 드리는 사업으로 구도심 지역 취약계층의 위생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마산지역자활센터, 거제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탁설비를 갖춘 2.5톤 세탁차량이 홀로 어르신을 매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동차량 내부에는 드럼세탁기 4대와 발전기, 온수기 등 빨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어 언제 어디든지 바로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탁시설들은 고온에서 살균 건조까지 해주기 때문에 위생이 치약했던 장애인이나 독거 어르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민센터 또는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무료로 빨래를 대행해주고 있으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직접 어르신들 집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신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신다든지 꼭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 수거해서 세탁까지 해서 다시 또 제 방문에서 갖다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홀몸 노인 및 중증 장애인, 고령의 노부부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세탁뿐만 아니라 빨래 건조,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이불 등 대형 빨래까지 세탁이 가능하고 배달, 수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경상남도 8개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동부권역,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창원시는 마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서부권역,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진주시는 거제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경남광역자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백세시대를 대비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